근데 당면이 이거 맞아 이거? 타면 이거 오자마자 안 섞어서 그런 거지? 당면 음료 인사하자, 선배님 누나들한테 안녕하세요 오늘은 걸작떡볶이 먹어볼 건데 레고왕에서 걸작떡볶이를 보는 순간 궁금하더라고 광고 아니고 그냥 먹어보고 싶어서 시켰어 근데 이렇게 시키면 남는 게 있나? 레고왕에서 레고를 해줬는데 레고를 너무 많이 해줬어 이렇게까지 팔아도 남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왜냐면 원래 사진에 보이는 떡볶이랑 치킨이랑 해서 2만원인데 여기다가 당면 사리 추가, 음료수 추가, 주먹밥 추가, 튀김 세트 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2만원인데 나는 거기다가 숯불 떡볶이 시켜가지고 조금 추가돼가지고 배달비까지 해서 2만원 5천원 주고 시켰는데 이만큼 왔어 끈 없이 나와 끈임 없이 근데 사람들 얘기하는 게 막 치킨이 그렇게 맛있대 치킨집보다 떡볶이 집 치킨이 훨씬 맛있다는 리뷰를 많이 봤거든 치킨이 좀 기대돼 튀김 옷이 바삭바삭하게 튀김, 그런 튀김이야 야 맛있는데? 엄청 깨끗한 맛이야 나 원래 닭 비린내 때문에 닭 비린내 조금만 나도 싫어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난다 텐더? 치킨 텐더 먹는 느낌도 나 그리고 이게 너무 좋다 감자튀김이 엄청 많이 넣어준다 치킨에 감자튀김도 많이 넣어주고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코코야 잠깐만 그냥 진짜 좀 약간 평범한 국물 떡볶이 맛이야 그냥 학교 앞 떡볶이 같은데 뭐야 약간 신전이나 엽떡처럼 엄청 뭔가 강한 맛은 아닌데 약간 좀 되게 무난한 맛? 코코야? 좀 달아 나는 중간 매운 맛 시켰는데 그냥 약간 실라면보다 살짝 매운 정도? 여기 되게 웃기다 여기가 엄청 매운 걸 시켜도 안 맵대 여기 떡볶이 집이 근데 그 이유가 개발하시는 분이랑 여기 회사 대표님이랑 맵질이야 근데 약간 뭐랄까 시켜 먹을 것 같은 느낌이야 음식이 맛있다 안 맛있다는 그걸로 나뉘지 않아? 한 번 더 시킬 것인가 일단 가성비는 완전 좋고 고기 떡볶이 맛있다 이거 약간 집에서 만든 떡볶이 같아 집에서 만들었는데 좀 맛있는 떡볶이 오뎅이 그거 같아 오뎅이 좋은 오뎅? 떡볶이 잘못 시키면 오뎅 진짜 싸구려 와가지고 약간 그 비린맛 나는데 오뎅이 약간 좀 약간 삼삼하니 이거 핫도그 같아 같은데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거 핫도그에 핫도그 떡볶이랑 고기 먹고싶으면 이거 시켜먹을 것 같아 떡볶이랑 고기 먹고싶으면 이거 시켜먹을 것 같아 광고 아니에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광고를 받지 않는 요자입니다 그건 아니고 야 앞길 막지 마라 이것도 맛이나 볼까? 어 뭐야 이거 만드는데 왜 점점 초록색이 돼가지고 이 김가루 이거 뭐야 완전 완전 초록색이야 실제로 보던 초록색이 맛있네요 맛있네 근데 이것도 양쪽은 다 적게 줘도 될 것 같아 너무 많아 나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시키면 무슨 엽떡만큼 주는 것 같은데 나만 그런가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음식이 너무 안 유우면 좀 부담스럽지 않아? 당면도 먹었어야 되는데 당면 어떡하냐 근데 당면이 이거 맞아 이거? 타면 이거 오자마자 안 섞어서 그런 거지 당면 음료 당면 음료 자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배불러서 못 먹겠다 잘 먹었습니다 어떻게 치우냐 네 혹시 여러분 감사합니다.